은혜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내가 찾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배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깊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배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민 지금 시간에는 예수 따라가는 행복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은 행복의 기준을 어디에서 찾고 있으십니까? 세상 사람들의 행복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바로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행복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은 네가 가장 원하는 게 뭐냐. 그걸 하라고 얘기하죠. 그게 행복이라고.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그래도 돈이 있어야 사람 굳이라고 행복할 수 있다. 그리고 내가 성공하고 출세하고 그래도 내 이름을 내야 되지 않겠냐. 내 명예를 높이는 것을 성공의 기준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완전히 창세기 3장 6장 11장 바로 나 물질 성공 중심을 성공의 기준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다 썩어지고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절대 이런 유괴 것에는 참 행복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증거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단위 목사님도 말씀해 주신 정말 요즘 굉장히 시끄러운 마약 사건. 이 이선균 씨가 톱 배우잖아요. 굉장히 돈도 엄청나게 많이 벌었고 이분이 보니까 술집 템프로 술집에 가서 여종업원 집에 가서 마약을 했다고 하는데 저는 결혼 안 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선균 씨의 아내가 보니까 미스코리아 출신이에요. 그리고 애들도 잘 크고 있고 뭐 남부를 게 없잖아요. 돈 많지. 집에 가면 미스코리아 있지. 애들 잘 크지. 뭐가 성공 조건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만족이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약에 손을 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드래곤. 뭐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그리고 요즘 또 시끄러운 나면이 사건 같은 것도 다 육의 눈이 멀다 보니까 속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그렇다면 인간에게 참된 행복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 예수 따라가는 것은 영원한 행복입니다. 우리가 개돼지 짐승이면 예수 안 따라가도 됩니다. 그냥 잘 먹고 잘 자면 돼요. 그런데 우리는 사람이잖아요. 영적 존재로 창조됐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만 참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서 계속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가는 이 삶을 살 때 그 행복이 더 깊어지고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기브리에서 13장 8자로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참 생명이오 구원되시고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제 행복의 기준도 모든 삶의 기준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되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시기 때문에 전능자잖아요. 그런데 내가 교회 다니면서도 결론이 안 나면 이 예수로 만족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누리질 못하죠. 자꾸 다른 것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이 새벽에 나온 모든 성도 여러분 예원의 모든 성도 여러분이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의 결론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아를 깨닫는 삶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날마다 더 깊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발목신앙이 아니라 생명수의 강에서 헤엄치는 수준까지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따라가는 참 행복을 맛보면서 만국을 기업으로 얻는 응답의 주역 되시기를 추구합니다. 첫 번째로 복음운동 시대의 증인입니다. 본문 14, 15재를 보면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작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세례 요한은 우리가 앞서 강단에서 말씀 받은 것처럼 주의 길을 예비하는 귀한 사약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헤롯 왕이 동생의 아내 헤롯 디아를 빼앗아서 결혼한 것을 책망했는데 그 일로 인해서 잡히게 됐고 결국은 죽음까지 당하게 됐습니다. 이 세례 요한을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 보는데요 15절에 때가 찼다고 말씀하는 것은 이제 세례 요한을 통해서 그렇게 예언되었던 그리고 준비되었던 메시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때가 왔다는 것입니다. 신약의 세시다가 열렸다는 것이죠. 여기서 때라는 것은 헬라우로 카이로스라고 하는데 그냥 흘러가는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의 특별한 구속사적 의미가 담겨있는 그런 시간표를 의미합니다. 영적으로 성장하고 응답을 체험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바로 이 카이로스의 시간표를 잘 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사약을 이루어 나가시는가를 잘 알고 인도받는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카이로스의 시간표를 잘 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나도 응답을 받고 쓰임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제는 강단에서 선포되는 강단의 말씀만 잘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 흐름을 따라서 이제 강단 24를 누리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나쁜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다 알 수 있도록 강단을 통해서 매주 이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강단을 통해서 원단 이 연초에 주시는 원단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이제 매주 선포되는 52주 강단의 흐름만 따라가면 이 연초에 주신 원단의 말씀이 나에게 그대로 성취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에 주신 예수 따라가는 행복을 체험하면 이제 망국을 기업으로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이 복음 시대에 이제 우리가 쓰임받을 때가 왔다는 것입니다. 언약 잡은 나도 쓰임받을 때가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 잡고 정말 이 복음 운동의 시대적 증인으로 다 쓰임받으시기 바랍니다. 언약만 잡으면 돼요. 그래서 이제 신앙생활은 심플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 베드로는 배움이 짧았고 실수도 많았지만 성격이 불같았지만 복음의 열정만큼은 뜨거웠습니다. 마가가 베드로의 조카 아닙니까 그래서 이 베드로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마가 복음이 다른 복음소에 비해서 굉장히 심플하죠. 이제 말씀을 그대로 믿고 따르는 이 베드로 같은 심플함과 복음의 열정이 나에게도 임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공생회를 시작하시면서 처음 하신 일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신 겁니다. 이 하나님의 복음 그냥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한 이유는 일시적인 기쁨의 소식이 아니고 그냥 유한겔리온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기쁨의 소식 생명의 소식임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본격적으로 하신 일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왜 주셨을까요 이제 우리도 이 땅을 사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운동 시대의 주역으로 쓰임받으라는 것입니다. 요즘 전 세계가 전쟁과 분쟁으로 참 혼란스러운 상황이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또 하마스 이스라엘 또 중국, 대만 우리가 근원적인 세계평화의 길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강력한 무기도 아니고 전략이 아니라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을 통해서 이만한 절대평화 시대를 우리는 열어나가야 됩니다. 이거는 누가 할 수 없어요 이건 정치인이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루는 게 뭡니까 바로 2, 3, 7 나라 우천종족 복음합니다. 복음이 들어가야 살죠. 이 흑암이 꺾이지요. 그 구체적인 방법이 바로 3인 1조 3운동입니다. 이 시대의 구속사적인 카이로스의 응답의 시간표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강당과 교회 중심으로 영적 한 흐름을 탈 때 참된 행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돌아오는 주일 11월 12일 주일이 올해 마지막 우리 전교구 한 번 더 우리 새생명 초청주일입니다. 이제 지역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3인 1조가 이제 지역의 장결자분들 또 연약한 성도님들 또 전도 대상자들 이제 정말 한 주간 품고 기도하고 또 연락도 하고 찾아가시면서 이제는 한 번 더의 도전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단임 목사님이 한 번 더 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참 좋아요. 이게 초청하기도 좋아요. 한 번만 와봐라. 그러면 내가 밥 사줄게. 그죠? 한 번만 와봐라. 좋잖아요. 그래서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 번만 초청할 수 있도록 그러면 두 번 세 번 오는 거 아닙니까? 올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연말이 되어가니까 그죠? 안 그런 분도 있지만 이렇게 힘이 빠지는 분도 있어요. 아이고 올해 다 갔구나. 아이고 집분이 너무 힘들다. 이런 분도 계실지 모르지만 이제는 내 힘으로 안 될 것 같잖아요. 저 영혼이 어떻게 교회를 올까? 안 되기 때문에 우리 금요기대 말씀 주신 것처럼 안 되니까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정말 나에게 영혼을 붙여주시옵소서. 정말 올해가 하기 전에 그렇게 연초에 다짐했는데 한 명도 전도를 못했는데 하나님 정말 빈손으로 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기도해보시기 바랍니다. 안 돼도 괜찮습니다. 기도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내가 영혼구원을 위하여 몸부림치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고 응답의 기쁨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보금운동의 시대적 증인으로 당당히 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두 번째로 사람을 낚는 전도자 인생입니다. 분문 16에서 18절에 보면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리라 하시니 곧 금을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예수님께서 천국보금을 선포하신 후에 가장 먼저 하신 일이 제자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 영적 어부의 삶이 바로 제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대한 제자들의 반응이었습니다. 보면 18절에 보니까 시몬과 안드레가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 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곧입니다. 곧 곧 그물을 버려두고 즉시 20절에 보니까 야구부와 요한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를 배에 버려두고 아버지를 버렸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라는 것은 바로 즉시로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생각해보고 회의해보고가 아니고 그러면 왜 안되냐 자꾸 내 생각이 들어오고 아쉬운 게 들어오고 유신 계산이 들어오고 사단이 틈탈 수 있으니까 그래서 말씀을 듣는 순간 즉시로 이제는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뭡니까 이 제자들이 뭘 버렸죠 그물을 버렸고 배를 버렸고 아버지를 버렸어요 어부들에게 그물은 전 재산이고 자기 생업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아버지라는 것은 가족이잖아요 상징적인 의미 아니겠습니까 이게 무엇일까요 이제는 다 다 내려놓고 나를 따라와라 경제는 어떻게 합니까 가족은 어떻게 합니까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이제는 다 내려놓고 나를 따라오기만 하면 내가 책임져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즉시로 예수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예수님이 살아낳는 어부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고 따라간 것밖에 없는데 초대교의 부흥과 또 현장 변화의 주욕으로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지금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나에게도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희로 내가 너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제 어부가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라가 아니에요 되게 하겠다 이제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고 따라가기만 하면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나 혼자 어렵기 때문에 이제 같이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3인 1조로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뭘 하면 됩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성전을 채우는 스타트만 운동 그리고 4천망대 운동 그리고 2, 3, 7 치유 운동을 펼쳐나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즉시로 순종할 때 이 예수님의 권능과 기적의 역사가 지금도 동일하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영적 치각 변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사람 낳는 전도자로 멋진 인생 사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으로 찬송과 337장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결국은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인생의 모든 짐을 다 대신 짊어지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다 끝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 하나에 있는 참 감사 참 평안 참 행복을 맛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따라가는 절대 행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복음운동의 증인으로 당당히 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